평사투영법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평사투영법 공법 타입 3 그 특관, 유비, 정의, 그림도해, 공법 도입 배경, 특징, 시공 관리 방안, 시험 기준, 앤, 유의사항, 공법, 시험 종류 및 비교, 평사투영법 정의 현장에서 측정한 전리 특성 자료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여 일반 사면의 안정성 해석, 1차적 평가, 평사투영법 해석 개념, 주향성, 사면 대원, 극점, 마찰원, 극점, 분포평가, 원호 파괴, 평면 파괴, 쐐기 파괴, 전도 파괴, 평사투영법 특징, 장점, 쉽게 사면 안정성, 예비 판정, 기하학적 형태, 반영성, 단점, 암반 사면 안전률, 목구암, 지하수압, 암 크기, 고려불가, 평사투영법 관련 용어 개념, 마찰원은 파괴에 대해 안전한 영역, 데일라이트 엠벨롭은 파괴, 불안정 영역, 탑핑 엠벨롭은 전도 파괴, 불안정 영역, 기타, 암반 사면 안전 검토, SMR 평가는 RMR과 불연속면 방향성으로 계략 평가, 한계 평영법은 임계면의 역학적 평영관계 안전율 산정, 다시, 평사투영법 공법 타입 3, 그 특관, 유비, 정의, 그림도해, 공법 도입 배경, 특징, 시공 관리 방안, 시험 기준, 앤 유의사항, 공법 시험 종류 및 비교, 평사투영법 정의 현장에서 측정한 전리 특성 자료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여 일반 사면의 안정성 해석, 1차적 평가, 평사투영법 해석 개념, 주향성, 사면대원, 극점, 마찰원, 극점, 분포평가, 원호 파괴, 평면 파괴, 쐐기 파괴, 전도 파괴, 평사투영법 특징, 장점, 쉽게 사면 안정성, 예비 판정, 기하학적 형태, 반영성, 큼, 단점, 암반 사면 안전율, 목구암, 지하수압, 암 크기, 고려 불가, 평사투영법 관련 용어 개념, 마찰원은 파괴에 대해 안전한 영역, 데일라이트 엠벨롭은 파괴, 불안정 영역, 탑핑 엠벨롭은 전도 파괴, 불안정 영역, 기타, 암반 사면 안정 검토, SMR 평가는 RMR과 불연속면 방향성으로 계략 평가, 한계평형법은 임계면의 역학적 평형관계 안전율 산정, 그럼 오늘이만 끝!